권혜리 기자님, 박삼구 회장이 매각 결정하면서 밝힌 본인의 일성이 있습니다. 피를 토한다 이런 심정까지도 밝혔는데. 어제 보니까 박삼구 회장 피토하는 심정, 이게 딱 구절이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. 매각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시안항공 임직원 여러분 이러면서 회계사태 이후에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회사는 매각되게 됐다. 여러분들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 자격이 있는데 고생한 시간을 보내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물러나는 변을 밝혔는데요.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사실 아시안항공과 대한항공 건에 대해서 저도 아침에 하고 있는 경제코너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물론 회사 사랑하셨겠고 열심히 하려고 하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아니 이런 편지를 쓸 정도의 마음을 진작에 발휘해서 아시안항공에 집중을 했다면 사실 그 금호 아시안항공이 일종의 캐시카우 같은 그렇죠. 항공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. 문제는 그러면 이 황금을 낳는 거위한테 밥을 주고 계속 알을 낳을 수 있게 잘 보전을 하고 키워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물려줬던 회사를 유지해야 한다는 어떤 욕심 그리고 그 전에 처음에 물려받고 나서 막 이런 다른 회사들을 사와가지고 대우로 건드리고 막 그랬었죠. 대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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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형을 키워야 되는 이 욕심을 부리면서 사실 아시안항공의 돈, 아시안항공의 신용, 아시안항공의 사업 기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위해 소진하다가 결국 아시안화가 이렇게 단기 부채도 어마어마한 수준의 자금 위기를 겪는 굉장히 사업은 잘 됐는데도 너덜너덜한 회사가 된 상태에서 결국 놓지 않으려고 했는데 매각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. 굉장히 좀 대주주가 그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서 이 회사 자체가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그룹 전체의 외형을 넓히고자 하는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수만 명의 일자리가 있고 이렇게 주주들이 있는 회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 어떤 나쁜 예를 쏟아